이영은의 에이스 매치 모두 다 7연승을 준비중입니다. 육승전승 1매치 출발했고 러브하고 다른 러브하고 박자가 틀리거든요. 이영은이 2점을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. 퐁당퐁당 서비스 퐁당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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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내줬습니다 이영은. 그리고 공격조선. 공격조선. 그렇죠. 업스팅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로 경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영은. 오. 어우 좋았어. 자. 그러면서 투홀입니다. 뜬공 처리. 어려워요. 이영은의 참. 까다로운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. 지은체 백핸드 포핸드. 아. 준비해졌어요.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파악을 해야겠습니다. 그렇죠. 강하게 내리고. 6 대 5. 살려내고 공격으로 갑니다. 지은체. 승. 합포함드. 이영. 주현. 지은체. 2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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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6. 7. 8. 9. 9. 10. 10. 10. 11. 12. 12. 12. 12. 13. 13. 14. 14. 15. 15. 15. 서비스 받아줍니다 지은채 역공 찬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삼고 그렇죠 공격을 해나가야 하는 이영훈입니다 긴 서비스 삼고 오고 아아 아아 서비스 지은채가 시작합니다 서비스 삼고 아아아아 음 그대로 받아칩니다 공격 양상 아아아아아! 서비스 공격 낮게 으아아아아아 이영훈 이영훈 으악 하이 공세 백핸드 일 이형은 선수가 리드구요. 눈에 맞지 않아 다행입니다. 눈에 맞지 않아 다행입니다. 또는 매치 포인트 또는 매치 포인트 이형은 이형은 으 이형이 이형! 이형은